네, 지금 아깨 마쇼디입니다. 저번에 레인보우 6시즌 오퍼레이션 블러드 오키드 미드시즌 리인포스먼트 업데이트로 추정이 되는 TT 서버 업데이트 중 주무장의 반동 패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현재 TT 서버의 주무장 반동 패치를 본 서버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겠다는 말들이 나온 만큼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런 패치도 했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TT 서버에서 캐주얼이 아닌 상황에서만 나온 주무장들만 촬영한 것이라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.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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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떠신가요? 현재 본 서버에서는 수직선으로만 존재했지만 두발은 약간 오른쪽 왼쪽으로 튄다거나 등등 랜덤적인 요소가 있고 이번 TTS 서버는 확실하게 회기라된 반동 패턴이죠. 그렇게 반발이 심했다고 봅니다만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